엔터테인먼트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최민경 인사합니다. 두 번 다시 멀어치는 이 모습이 왠지 낯설기만 해 아무도 사랑도 떠나가는데 추억 속엔 행정인 나를 위로하네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리 가슴 아픈 사랑이라면 당신은 길손이었나 아니면 낙은애였나 멀어치는 이 모습이 왠지 낯설기만 해 아무도 사랑도 떠나가는데 추억 속엔 행정인 나를 위로하네 음악 다시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리 가슴 아픈 사랑이라면 혹시 왜 하는지 좋지 않으니 최악이